순간의وب 나 이거 죽니? 우와 야 나 이거 깔고 척척하게 만들어 자 안녕하세요 이번판은 정글 카소스 상대로 갈게요 백크님이다 야 잠깐만 네레드 시작인데? 와 이건 좀 크다 심지어 와드도 들고 있었으니까 아마 여기 시야장악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천천히 성장하자 빼기 나 빼드? 야 그거는 카소스까지는 노렸으면 안됐는데 조금 아깝다 아휴 너무 아깝다 이거 내가 마관신이었으면 잡았다 까비 와 와씨 말도 안돼 저게 살아? 더럽게 잘 도망가네 침묵 맞췄으면 잡았는데 까비 이거는 쟤 죽이고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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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니 이거를 잡았어야 되는데 아니다 나 혼자 먹을게 아 야 쎄 나구 아 진짜 야 너무 아깝다 아유 씨 세나 궁만 아니었으면 이겼는데 이거 못 잡을 확률이 높긴 한데 척척하게 만들었지 이걸 잡네 다행이다 딱 딜로 잡아서 아 진짜 너무 아프다 오메 세상에 지금 카소스 깡패여가지고 우리랑 얘기 안통해 그나마 방금전에 2대2 이겨가지고 레벨은 따라잡았다 다행이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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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내가 궁이 없어서 괜찮을까? 근데 이즈리얼도 없어서 할만할 것 같기도 하고 나이스 미드가 잘한다 레벨 따라잡았죠 10레벨 11레벨 10레벨 11레벨 10레벨 9레벨 10레벨 아으 이거 부딪친거 너무 아깝다 그래도 낫배드 이제 여기서 상체에서만 손해 안 보면은 그대로 이득이에요 아 죄죄 야 이거 처음에 미드 풀어주니까 조이가 진짜 잘했다 와 근데 내가 조이보다 딜을 좀 더 넣었네 정글 차이 나 초반에 좀 말린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풀렸다 자 안녕하세요 이번 판은 정글 탈론 상대로 갈게요 갑시다 진짜 그냥 딱 눈에 띄는 건 피들 스틱 체력 651? 피들 체력 참 높네 이거는 전멸술 가치가 있었던 것 같다 그치? 300원을 위한 전멸?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 야 나 순간적으로 진짜 소름끼쳤던 게 강타 딱 쓰고 나니까 드래곤 등주에서 와드 지워진 거 봤어요? 와 개 소름끼쳤어 나이스 우와 야 이거 맞아? 야 니가 죽으면 이게 뭐가 돼? 야 결국에는 솔로킬을 준 거라서 이거는 손해인데? 나 이거 죽니? 와 야 나 이거 깔고 와우 나이스 브라보 와 골드 너무 맛있다 사실은 나처럼 약간 좀 둔한 사람이라 그래야 되나? 내구성 패치 이거 크게 체감 안 돼요 막 나이스 나이스 ㅋㅋ 야 진짜야? 말도 안 돼 저 근데 탈리야라서 빠르지 않나? 와... 게임 살벌하네 끝 빼기 이걸 스틸하러 들어오네 저게 술통 범위가 어디까지 보이더라 유성! 으아 으아 잠깐만요 하나... 야 일단은 먹긴 먹었거든? 야 저희네 전멸 다 빠졌다 2850 공 탑 정글 AD 아 뭐야 아 죄죄 아 죄죄 캐리? 못하진 않았고 잘했던 것 같긴 해 어 잭스 시팅 받은 것 치고 라인전이 좀 아쉬워 하하하하 저게 탑이지 대 Route 32 도대체 도대체 cendo 예 도대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